그냥 1월 1일 뿐이야 너무 불쌍해 이제 또 나가요? 그러니까 아니 1월 1일이니까 이제 전화해야지 이러고 와.. 내년에는 저거를 보러 가야겠네 1월 1일이야? 응 추워 죽겠는데? 에이 그렇게 안 추워 지루 야 오늘 아전에 추운 날 그냥 추웠어 한 11시부터 나가 있으면 되는데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해피뉴웨인유 그걸로 돌려볼까? 처음 가입고 싶다고? 우와 티비에서 많이 먹는데? 제대로 해돋지 않아? 맞아 우린 내일 해돋지를 받아 응 바쁜 년이야 바쁜 년이야 진짜 건강하고 안녕 조이는 많이 있고 안녕 이렇게 좀 많이 닫고 야 어? 이런이네 지금 2,020 1,020 2,020 2,020 자자 오케이 해피 뉴이엘 하고 자 소원비랑 네 너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봐봐 봐봐. 촛불 봐봐 이거 잘 봐봐.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짐 방금 일으켰어요 저의 조청을 보러 갔다 왔는데 제가 다 사왔어요 너무 잘 못봤어요 이거 진짜 쪼다 스튜디오도 보네 스튜디오도 보네 도착 도착 하긴 도착 또 하나 오! 또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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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전현 시절 다 봤고, 마이데몬 지금 보고 있고, 경선 크래처는 아직 안 봤어요. 재미없다던데?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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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온다 눈 엄마한테 말해야지 제발 조용히